자 국민기업 환상에서 전해드리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 50달러를 치고 지금 조종 중에 있습니다. 언제 50달러를 치고 올라갈지는 여기 보시면 50달러에 249주 그 다음에 61달러, 69달러 매물 공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주, 18주, 그 다음에 1주 이것만 매수를 땡겨버리면 바로 60달러로 넘어갑니다. 지금 기술적인 분석, 지금 매물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매수호가창 보시면 0.001주 매수호가창이 이거 말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안 빠집니다. 왜 안빠지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다. 자 국민기업 관상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국민기업 관상에서 향후 5년 내에 식당 종업원은 영원히 사라질 직업군이 된다.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을 베스트 직업,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업군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5년 내 대한민국 수백만 명은 실직된다. 역사 속에 사라질 직업군, 베스트 1위 화물 운송업, 택시업. 이제 대여는 국민기업 관상 KS 월드코인이 훗날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KS 월드코인, K다이아 코인만 아마 쳐다보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아서 오게 될 것이다. 자 오늘 국민기업 관상에서 저랑 같이 똑같이 미쳐서 저를 믿고 똑같이 미쳐서 날뛰는 우리 카페 회원님의 바르제리님의 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외장 도색하는 로봇 테스트, 이제 전 직업이 전부 다 자동화되고 로봇화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익원은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바로 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역의 세월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9.99%가 넘는다. 자 아파트 실외기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를 도색하는 로봇이다. 자 이게 아파트만 이런 게 아닙니다. 빌라 원룸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는 여태까지는 다 사람이 손으로 다 페인팅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전부 다 로봇이 하게 될 것이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는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분량률이 낮고 시간도 두세 배가 빠르다고 하니 이건 무조건 로봇에서의 영역이다. 당연한 거죠. 앞으로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건축업 하는 거에서 일단 먼저 단순한 정밀도를 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수 미리 미리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재단을 하는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빼고 단순화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로봇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건축의 모든 영역에서 로봇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직자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세월이 이제 불과 몇 년 안에 눈앞에 떨어질 텐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무식해서 전부 다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암담하다. 소액의 투자로 K다이아몬드를 쳐다봐라. 자 이 K다이아몬드 주당 20원에 거래됐습니다. 주당 20원에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상당수 많은 물량을 이때 상장하는 날 이 거래랑 보이죠. 상당수 많은 물량은 빼앗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2주일 가까이 옆으로 행보하면서 물량을 많이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 펌핑을 일으키면서 물량을 많이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물량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펌핑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자 해외 거래소 상장을 했을 때 이 물량을 아직까지도 회수를 못한 물량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펌핑이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제 개인적인 핏담이 섞여있는 제 개인 생돈이 들어간다. 결국은 올라갈 때마다 외인들한테 빼앗겼던 이 물량을 웃돈을 20원 주고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6만원 7만원에 매수를 하려고 그러니 이게 미친 짓거리죠. 미친 짓거리지만 이 국민기업 관성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우리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들이 바라보는 이 케이다이아몬드의 한 주에 갇히는 주당 1억 원이다라는 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가랭이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가랭이가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뭐 겨우 1억 고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0.0001 고지밖에 못 왔다. 그게 지금 주당 6만 9천 원이다. 국민기업 관성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앞서 이 바르제니님이 인생을 굉장히 똑바로 보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직업이 모든 직업이 사람의 노동력으로 단순화를 해서 여태까지 밥벌이를 해먹고 살았던 모든 직업군이 앞으로는 전부 다 로봇으로 바뀐다. 여러분들은 뭘로 밥벌이를 할 겁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은 그 미래를 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케이다이아몬드, 케이에스 월드코인을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입니다. 국민기업 관성.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메타버스 세상으로 간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활 활동을 하고 노동력을 퍼부었고 노동력의 대가로 코인을 받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 이게 바로 앞으로 웹3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밥벌이를 해먹고 살 게 그것밖에 없다. 모든 직업군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이런 세상을 보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매일 영업이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케이다이아몬드, 케이에스 월드코인을 미리 선취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해외 거래소 상장하고 난 다음에 1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6만9천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미친놈이 바꾼다. 세상은 미친놈이 바꾼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에도 제가 그렇게 적어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케이다이아몬드, 31만4천% 급등 이후 영업이익이다. 추가 영업이익 1,300만원. 케이다이아몬드, 케이에스 월드코인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것. 썸네일 한번 볼까요? 매수하지 마라. 나는 미친놈이다. 제가 여기 썸네일에다 적었잖아요. 나는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미친놈은 세상은 누가 바꾼다? 미친놈이 바꾸는 겁니다. 이 미친놈하고 같이 미쳐서 한번 큰 뜻을 이뤄보고자 동참하실 분은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이 미친놈과 같은 이 미친 세상에 같이 합류를 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100만원? 그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100만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라면 제가 이 미친놈 행동에 동참하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100만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 국민적 관성을 쳐다봐라. 그리고 관심 있게 한번 쳐다보고 아 저 놈이 저 미친놈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뭐고 아 저 놈이라면 정말 뭔가 뜻을 이룰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래서 그 100만원 그래 너 한번 미친 세상 미친 짓거리 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는데 내가 한번 100만원 한번 까짓거 속는 셈치고 한번 서포터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뭐 얼마든지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미친놈이 바꾼다. 미친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 선봉에 서서 송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미친놈은 500년만에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놈이 수백년마다 매년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수십년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수백년마다 나올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엄청난 인물이 수백년마다 수백년마다 수백년만에 한 명이 나왔다. 조선시대에 조선의 역사가 끝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잊고 폐망의 길로 걸을 때 이순신 같은 장군이 수백년만에 한 번 나왔다. 또 압니까? 이 국민격 관성을 이끌고 있는 이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놈이 그 수백년만에 나타나는 엄청난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건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렇게 세상에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호인을 웃돈 주고 사는 이런 미친놈은 전세계의 국민격 관성 단 한 명밖에 없다. 나는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고 올라가야 될 길이 너무 험난하다. 자 그래도 그 도전은 계속 시작됩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더 이렇게 늘어나서 힘을 보태주면 보태줄수록 그 힘은 더 하늘로 높이 치솟게 될 것이다. 자 국민격 관성입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에 동참하실 분은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 수십 명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사람들의 힘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그 금액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그곳까지 갈 수 있다. 국민격 관성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